혼란스러운 세상엔 영웅이 필요한 법, 거미줄을 쏘며 악당을 처치하는 영화 속 영웅 스파이더맨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좀 많다고 하네요. 이 정도면 악의 무리가 거의 남아나질 않겠어요. 세상에 스파이더맨이란 스파이더맨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습니다.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사이레스에서 열린 스파이더맨 행사 현장입니다.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유의 쫄쫄이 복장을 하고 나타나 거미줄을 쏘는 특유의 자체도 잊지 않고 취하는데요.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스파이더맨이 모인 이유. 바로 아르헨티나의 한 인플루언서가 앞서 지난 6월 말레이시아에서 세운 세계 기록을 깨보자며 새롭게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. 당시 말레이시아에선 685명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모였는데 이날 아르헨티나에 등장한 스파이더맨은 무려 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. 이 기록으로 세계 기네스북 인증도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.